안녕하십니까 명지병원 부장맥센터장 황미석입니다 사람의 심장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규칙적인 리듬을 유지하며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규칙적인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심방에서 심실로 그리고 심실에서 장기와 조직으로 혈액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일정한 리듬을 잃고 정상보다 빠르게 뛰거나 혹은 느리게 혹은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부장맥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분당 60회에서 100회의 맥박을 정상 범위로 보고 있고요 이것보다 빠르면 빈맥, 느리면 서맥, 분류규칙하게 뛰면 심방세동이라고 합니다 서맥성 부장맥은 심박수가 분당 60회 미만인 것으로 혈액순환이 머리쪽으로 원활히 돌지 않기 때문에 어지러움이나 극심한 피로감 등이 나타납니다 반면 빈맥성 부장맥은 분당 100회 이상 빠르게 뛰는 상태인데요 빈맥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심정기나 돌연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빈맥성 부장맥이면 가슴 두근거림, 답답함, 어지러움, 구역감 등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편 심방세동은 부장맥 중에 가장 흔한 유형인데요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고 불규칙적으로 뛰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 자체는 급사를 유발하진 않지만 심방세동으로 인한 혈전이 뇌혈관을 막는 뇌경속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조기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심방세동 환자의 경우에는 뇌졸중 발생 위험이 정상인에 비해 5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한 번 이상은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쿵 하고 내려앉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긴장되거나 두려운 상황에 놓인 경우 깜짝 놀라 심장이 쿵 한다고 해서 모두 부장맥은 아닙니다 또한 부장맥이라고 해서 반드시 치료를 할 필요가 없고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존조증상으로 위험한 부장맥을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나의 증상이 위험한 부장맥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심장박동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혈압입니다 빠르건 늦건보다도 분당 60에서 100회 이상의 정상적인 맥박에서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심박수와 함께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러운 증상이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증상입니다 혈압이 떨어진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많아지지 않다는 뜻이고요 심장에서 내보내는 혈액량이 감소하면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는 뇌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불규칙한 리듬과 함께 잔떨림이 있다면 부장맥 중 심방세동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심방세동은 뇌졸중과 치매에 심부전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부장맥입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장맥의 주요 원인은 노화인데요 나이가 들어 심장 근육이 소묘화되면 전기신호에 오류가 생겨 불규칙한 심장박동을 발생시킵니다 심방세동 자체가 위험하다기 보다는 심방세동으로 인해 생긴 혈전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맥박이 불규칙하다 느껴질 때는 하루라도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증상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위험한 부장맥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느낄 정도로 증상이 있다거나 선천성 혹은 유전성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심장 건강에 늘 경각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자부하던 건강한 성인에게서 오히려 위험한 부장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심전도 등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부장맥은 증상이 발작적으로 나타났다가 숨어버리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를 찍어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다 특수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등과 같은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요 일반적이지 않는 부장맥의 심전도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합니다 부장맥 검사의 기본은 24시간 홀터 검사인데요 24시간 또는 48시간 동안 심전도 기기를 착용하고 생활하면서 부장맥이 나타날 때 심전도를 기록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하지만 홀터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 부장맥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진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7일에서 최대 14일까지 일상생활 등 심전도를 기록할 수 있는 패치형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를 이용합니다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가 널리 성형화되면서 환자의 편의성과 진단 정확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외에도 심장 초음파를 통해 심장의 모양을 관찰하고 심장 근육질환 유무를 확인합니다 운동부와 심전도 검사라고 해서 환자가 러닝머신에서 운동을 하는 동안 심전도를 기록하며 또한 관상동맥 질환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검사도 있습니다 혹시 평소 두근거림 등 증상이 있다면 스마트워치 심전도 검사 기능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정맥 증상은 간혈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를 통해 일상생활 중에 수시로 심전도를 측정하여 병원을 방문했을 시 그동안 기록해둔 심전도 기록을 담당 의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 정확한 진단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부정맥이라고 해서 모두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부정맥 중 합병증 발병 위험이 높거나 돌연사 가능성이 있는 부정맥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부정맥으로 진단되면 먼저 심장 리듬을 정상화시키는 약물치료를 시작합니다 약물치료가 효과가 없다면 중재적 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수술을 통해 혈관을 과외로 자르고 봉합하는 방식에 치료를 했다면 최근에는 혈관에 가느다란 관을 삽입해 고주파열 또는 초조원으로 병변 부위에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가해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극도다 절제술인데요 전극도다 절제술은 고주파 에너지를 통해 부정맥을 일으키는 부위를 절제시키는 치료법입니다 다리 정맥 부위를 국소마취한 후 관을 삽입하기 때문에 통증이 적고 위험성이 낮습니다 최근 각광고 받고 있는 냉각풍선도다 절제술은 폐정맥 입구에 특수설계 풍선을 밀착시킨 후 영하 40도에서 50도로 급속 냉동시켜 불필요한 전기신호를 차단하는 시술법입니다 이 시술법은 특히 기존 전극도다 절제술보다 시술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여 2시간 이내에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합병적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이고 회복속도도 빨라서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맥박이 아주 느린 서명의 경우 인공적으로 심박조량을 늘려주는 치료를 합니다 심장 내 발생하는 미세한 전기를 감지해 작동하는 인공심박동기는 소량의 전기신호를 보내 심박수를 정상으로 늘려줍니다 빈맥 중 심정지로 인한 돌연사 위험성이 높은 환자에게는 삽입형 제소동기를 가슴에 넣습니다 제소동기는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악성 부장맥이 생기면 기계가 스스로 부장맥을 감지해서 전기충격을 주고 정상맥박이 돌아오게끔 만들어줍니다 모든 병의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발병 요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부정맥의 원인으로는 고령이라든지 비만, 당뇨, 고혈압 같은 질환이나 동맥경화증, 약물 사용, 혹은 알코올 사용, 전해진 이상이라든지 선천성 혹은 각종 심장질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노화를 인위적으로 막는다거나 선천성 심장질환을 바로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교정할 수 있는 인자들을 치료하면 부정맥의 발생 위험을 매우 낮출 수 있습니다 체중 조절과 건강한 식단관리, 규칙적인 운동 등을 통해서 만성질환을 잘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짜게 먹는 습관은 피를 끈적이게 해서 고혈압 등 심장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볍게 땀이 날 정도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고 주 3회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격한 운동은 오히려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부정맥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담당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적절한 운동의 강도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다고 해서 안심은 그물입니다 물론 고령 환자에서 발생 위험이 높은 것은 마지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증상이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병이므로 부정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이 부정맥 환자라고 해서 크게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 선진화된 치료법을 통해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혀가 가능한 병이므로 위험한 증상이 있을 시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도록 하십시오 대략이jayo